지난 4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고치아 페어 결승에서 대한민국 충청남도 실업팀 소속 최혜진 선수가 강원도 정호원, 경기도 김한수 선수와 함께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제종시 문화재단이 7일부터 박연 문화관 갤러리에서 한글의 예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기획 전시를 엽니다. 회화와 조소, 서해 등의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는 한글날인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집니다.